네, 중국 물가, 중국의 디플레이션 여부,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중국 자국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글로벌, 만약에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심각하게 빠진다, 만약에. 그러면 그만큼 중국으로부터의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빨리 잡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가 더 빨리 잡혀서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빨리 잡히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물가 지표가 엊그저 토요일날 발표됐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이걸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된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5%입니다. 그동안에 0%를 기록하고, 0%대를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0.2, 또 0, 또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0.5%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중국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살아온 역사상 가장 낮은 중국 물가 상승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도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밖의 금융위기 때나 이때도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가 지표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또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낮은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낮은 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9년부터 비교해보면, 그냥 이때의 물가 상승률보다 레벨다운이 확실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전 이만큼 커서 보이시죠?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이만큼, 그리고 23년 0% 아래로 레벨다운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까요? 레벨다운되는 모습이 대략 2019년 코로나19 전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물가가 유지되다가,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대략 한 2%대 이 정도에서 머물다가, 이제 23년 들어서는 이 0%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레벨다운되는 거예요, 물가가. 이것은 구조적으로 레벨다운되는 모습을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의 정의에 부합하려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 물가를 전망할 때, 그것의 선행지표격으로 확인하는 그 지표가 생산자 물가라는 거죠. 이거, 빨간색. 그 생산자 물가가 계속 22년 9월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1년 넘게 마이너스예요. 생산자 물가는 제조물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매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부품가격,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 한 2, 3개월 있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니까, 결국 소비자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일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케 만들어줘요. 이런 현상들은, 이상하게 중국 경제만 왜 나홀로 물가가 떨어지나, 세계적으로 아직도 고물가 언제 잡히나, 그거 가지고 고민인데, 중국만 나홀로 물가 떨어져서 고민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중국 경제의 실정이 나빠서 그래요. 중국 경제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계가 계속 저축을 늘립니다. 자, 21년 초록색처럼 저축을 이렇게 늘려오다가, 아예 레벨업해서 22년에는, 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2월까지 또 올리다가, 23년 들어서는 또 1월 달부터 저축액이, 예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금을 왜 늘려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불확실할 때 예금을 늘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소비를 안 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꺾입니다. 10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면서, 계속 중국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갑니다. 중국 물가가 왜 둔화되는지,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소매 판매를 보세요. 소매 판매가, 나름 23년에 리오프닝 될 거라고 기대감에, 이렇게 소매 판매가 늘었다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연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이 소매 판매액이, 아예 이때보다 레벨다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중국 물가가 상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가격을 올려잡을 수 있습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데. 그죠? 고정 자산 투자는 기업의 소비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가계의 소비가 소매 판매고요. 고정 자산 투자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계속 줄여나가요. 심지어 지난달에는 3%대를 유지했는데, 이번 달에는 11월 15일 기준으로, 중국 신규 투자액이 2.9%로, 지금 근래대로 2%대로 떨어진 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예측치보다도 떨어졌었어요, 이때. 그만큼 중국이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공장이 중국을 빠져나가잖아요. 해외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중국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갑니다. 중국 경기가 이만큼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둔화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요즘 근래대로 많이 논하니까, 그걸 어떤 분들은 가끔 정치적 색깔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24년에 4.2%로 전망하고, 한국 경제 성장률은 2%도 채 안 되는데, 근데 무슨 중국 경제 걱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중국에 의존적이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경착륙하거나,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되면, 우리 경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짓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얼마만큼 조정할 거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글로벌 주요국들의 기준금리이나 시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4% 정도 성장한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2%니까, 한국 경제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경제는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중국 경제가 과거에는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 몇 퍼센트로 떨어지고 있나, 이걸 봐야 됩니다. 14%에서 시작해서, 14%, 13, 12, 11, 10, 9, 8, 7, 6, 5, 그리고 내년 4, 이렇게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업들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만큼 매출액이 유지될 것 같애라고 생각하니까, 공장을 증설하죠. 채용도 늘리죠. 그런데 그만큼의 매출액이 이어지지 않을 때, 공장을 폐쇄한다든가, 채용을 해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우던탕탕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중국 경제가 5%고, 우리나라 3%다. 그걸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 나쁘다. 우리나라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걱정해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경제를 해석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수 있는 게 산업생산이에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세가 역시 멈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 투자, 소비, 중국 내수경제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 중국 물가의 분화 배경이다. 그럼 중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걸 진단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그 진단할 때 PMI 지수를 보는데 제조업 업황을 보고 비제조업 업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23년 초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조업 업황이나 비제조업, 서비스업 업황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비제조업 업황이 꼬꾸라지고 제조업 업황도 꼬꾸라져서 둘 다 50을 밑돌거나 50을 간신히 넘는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갑니다.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갑니까? 네,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그래도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정점을 찍고 역사상 정점을 갱신하고 그 다음 달 또 역사상 정점을 또 한 번 갱신해서 21.3%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실업률을 청년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8월 15일부터는 아예 발표조차 하고 있지 않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그런 잣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무디스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디스의 발표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웃룩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네거티브로 어디서 어디로부터? 스테이블로부터 안정적으로 봤다가 안정적으로 봤다가 스테이블 이제 네거티브로 전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여러가지 부실 문제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페이퍼를 쭉 읽어보면 그 부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짚었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제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어렵겠다. 장기침체 국면에 놓였다. 그래서 중국의 도미노 부실 문제 비구위안 사태나 홍다 사태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아직도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것을 이겨낼 만큼의 중국의 재정이 탄탄하지 못하다. 주로 정부 부채 문제 중앙부채, 중앙정부부채, 지방정부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좀 강조합니다. 중국의 도미노 부실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재미있는 무디스의 프로젝션인데요. 이게 2018, 2019년 동안의 성장률이고요. 이 축이. 그리고 이 세로축이 2024, 2025년 동안의 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성장률과 코로나19가 이제 끝났다고 보면 24년, 25년 동안의 성장률을 비교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 경제가 여기 있잖아요. 18, 19년 동안에는 6, 7% 성장했는데 근데 24, 25년에는 3, 4% 성장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향하는 나라들은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코로나19 이전보다 24년 이후 성장률이 더 높다. 앞으로 성장세가 높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나라들 뭐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24년 이후에 더 성장세가 더 꺾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은점이라고 24년 경제 전망에서 상은점이라고 설명해요. 상은 요구라고 했죠. 상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되지만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도미노 부실 문제를 좀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경제를 봤을 때 23년 7월까지만 해도 IMF는 5.2, 4.5%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해와 내년. 근데 10월달 들어서 5.0으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4.2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올해 간신히 5%를 넘고 내년은 4.2%로 더 크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L자로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23년 경제에서 중국의 기여도가 이 주황색인데 24년 경제에서는 중국의 기여도가 이 주황색이 이렇게 쭉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보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것을 우리한테도 좀 봐야 돼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 안정이 좀 약이 될 수 있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이면 놓일수록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하방 압력을 주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는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략 19%가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주는 인플레이션, 인플리케이션이고 이런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보는 거고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하는데 중국 경제를 진단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시고 이럴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중국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어떤 신흥국에 더 의존도를 높여야 하나 수출의존도라든가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녹화를 위해서 의견을 홍보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교보문고와 보라쇼를 진행합니다. 보라쇼는 공연 더하기 강연이에요. 공연은 피아노 연주와 성악가의 노래가 있을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로맨틱 콘서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연은 더 로맨틱한 강연이 김광석의 스페셜 특강이 있습니다. 이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커뮤니티 공지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놀러와 주시길 바라고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같이 오랫동안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되신다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화를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또 라이브 중이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